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중국이 자국민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가는 아마 가장 상징적이고 또 굳혀진 것은 말리방하벽일 것입니다. 말리장성과 컴퓨터의 방하벽의 합성어인 말리방하벽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전국민에게 강제하는 일종의 인터넷 감시검열 시스템을 총칭해서 말하는 용어입니다. 1998년도에 황금방패 프로젝트를 추진된 끝에 2003년부터 도입된 말리방하벽은 인터넷 프로토콜 차단, 패킹필트링, 접속 재설정 등 다양한 기법을 총동원해서 특정 콘텐트나 특정 채널을 국민들이 접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이 시스템은 베이징 및 상하이 등 대도시에 수많은 감시 서버를 설치하고 또한 사용자들의 댓글 및 채팅 내용까지도 실시간으로 감시, 감독,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 안정에 위협적인 해외 인터넷 서비스가 중국의 연결망에 접속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는 현재 온라인 세계를 규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간만도 60곳이 넘습니다. 중국 당국의 생각은 체제 안위에 위해가 되거나 또 권력자의 심기를 건드리는 모든 정보는 외부로부터 차단되어야 된다고 굳게 판단하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자유세계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만리 방화백이지만 현대기술이 중국 공상당의 연구직권을 강화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자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정보만을 보여주는 것은 모든 전체주의 체제 권력자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런 소망과 바람이 바로 현대정보통신기술에 의해서 철저하게 실현이 된 것이 바로 중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테니스 게이스타인 펑샤이와 관련된 사건은 이제 전 세계인들 가운데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 가운데서는 아주 소수의 당국자나 언론인들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치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숨길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시스템을 중국 당국이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1월 23일자 동황일보에 베이징 특파원은 펑샤이사건과 관련해서 중국의 말리방하백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것을 소상하게 전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펑샤이는 중국에서 대스타다. 그냥 테니스사고 부르기는 역부족이다. 2013년때 윈블든 여자 복식에서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프랑스 오픈 정상에 도우면서 세계 랭킹 1위가 됐다. 거의 활약에 14억 중국인들이 환호했다. 펑샤이는 장가월이 전 중국 국무원 부총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글을 지난 11월 2일 날 밤 자신의 웨이버 중국판 트위터에 올렸다. 이 폭로글은 게시된 지 불과 20여 분 만에 삭제됐다. 웨이버는 곧바로 펑샤이 장가월이 등의 단어를 금지어로 설정했고 펑샤이 글은 중국 내에서 게시할 수 없게 됐고 또 웨이버는 물론이고 위챗 중국판 카카오톡도 이 이름이 들어간 내용은 상대방에게 전송조차 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렸다. 펑샤이 글은 유튜브나 트위터 등을 타고 세계로 퍼져나갔다.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이 뉴스를 다루면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모두 알게 됐다. 중국인 대부분은 이 사건을 모르지만 중국의 일부 기자들은 알고 있다. 중국 정부는 말리방화베기로 불리는 인터넷 감시검열 시스템을 가동해서 중국인들의 트위터, 유튜브 접속을 철저하게 막고 있는 실정이다. 나팔수 역할을 하는 일부 기자들만 트위터 계정을 갖고 있고 이처럼 중국은 철저한 통제와 감시 사회이다. 이렇게 베이징 특파원이 기사를 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들에게 중국이 자국민을 어떻게 통제 관리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또 세계인들이 훤히 아는 일은 정작 중국인들은 소수를 제외하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중국은 현대 기술에 의한 정보 통제와 자국민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 체제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구 서방 국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국 체제가 견고하게 오래 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장기 집권이 가능한 체제는 선거에 의해서 권력이 바뀌는 체제에 비해서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대외 정책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중 갈등 문제라든지 남태평양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라든지 한반도 문제든 거의 모든 면에서 여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외교 정책을 긴 시각을 갖고 중국은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여기에서 멈춰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우리가 체험하고 있고 과시화되고 있지만 주변국들이 자신들에게 복속 혹은 확실한 영향력 하에 놓이도록 만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사회도 점점 중국의 영향력 행사라는 큰 그림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때로는 중국을 마치 닮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점점 숨이 탁탁 막히는 일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되는데 중국의 장기 집권이 큰 영향을 행사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